아 아 아 아 아 제가 구조를 해서 이제 아이들 아이들에게 좋은 집을 찾아주려고 하는 아이들이죠 저기 또 난리 쳐놨어? 진지야 진지야 세상에 아 아 아 아무래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안 팔려서 버렸던 것 같아요 저렇게 예쁜 애가 못 갔을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얘들아 당선 다 먹었어? 이제 치울게 그럼 어머 다 꺼먹는데?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보면 얘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일어나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아 아 아 시루야 계속 거기 있을 거야 아 아 아 시루 맛있는 거 먹을까 아 지금 4개월 5개월째 됐어요 만져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렇게 안아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그게 저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안하고 있는데 저대로 그냥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시루 이거 줄 거야 자 야 나 못 가 싶은 거를 먹어? 내가 이들 안 나올 거예요? 뭐지? 야 라테야 저러가 먹으면 어떡해 야 라테야 저러가 먹으면 어떡해 야 라테야 저러가 먹으면 어떡해 야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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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떨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네 그냥 간식은 기념하고 하나 먹어요 사람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사람하고 관계 맺는 법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시루하고 뭔가라도 해보려면 시루가 지금 숨어있는 이런 공간들이 좀 없어야 돼요 지금 시루한테는 자기가 안정을 찾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행동이 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자막을 자막을 잘되고 구멍 조금만 열어주세요 구멍 조금만 열어주세요 구멍 조금만 열어주세요 그냥 바닥으로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제 노력이 잘못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방법을 모르니까요 아이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긴 해요 이 아이들이 다 저랑 평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거쳐서 정말 가족을 만날 아이들이고 그 가족한테 가슴에 콕 박히는 보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이 반짝반짝 끝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상은 한번 눈치채고 끝으로 내 마친을 이것으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